자 이번 시간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권력안특보법 예상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본 문제가 다중이용업소 종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에서 일단 목욕장업은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콜라텍업 수면방업이라고 하는 건 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추가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포함시켜준 내용들이고 놀이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지금 개정될 예정 중에 있긴 한데 보통 키스카페라든지 만화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4번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어디죠?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영업인데 이게 영업장이 30평에서 99제곱미터라서 100제곱미터 잡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경우 20평 잡아가지고 66제곱미터 정도 잡고요. 그거 이상. 지하는 20평, 지상은 30평 이상 규모가 될 때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간다. 그런데 면적이 큰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은 제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층과 2층까지 어울러서 음식을 하고 있는 영업장은 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 달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영업은 영업장 면적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화 관련된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국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일명 최근에 멀티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이어서 기본적으로 학원 나옵니다. 학원. 그런데 학원 중에서는 기억하실 게 수용인원이 얼마 이상? 300명 이상 되는 거죠. 이걸 대형 학원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가 되는 것도 다중업소에 포함을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규모는 좀 작지만 기숙사가 있다. 그 다음이어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두 개 이상, 이런 규모의 학원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리고 합쳤을 때 그 수용인원이 총 300명 이상 되게 되면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업소들과 함께 있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게 서로 간에 방아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어서 목욕장업이죠. 이거는 결국에 목욕장업이에요. 목욕장업 자체가 다 다중업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PC방 나옵니다. PC방, 게임장. 그런데 이제 지상 1층과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은 제외. 이런 얘기를 하고요. 노래연습장. 앞에 뭐 달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은 다 다중업소예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그리고 고시원, 권총사격장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스크린, 골프연습장 같은 거. 그 다음 안마시술소. 그리고 기타 행안부령으로 정한 영업이라고 해서 전화방,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택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현행 다중업소 종류로 보게 되고요. 추가로 지금 앞으로 계획되는 부분이 키즈카페라든지 만화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추가가 되긴 할 건데 현행 기준으로 한번 체크하신 문제죠. 1번 문제 답은 4번이었던 문제고요. 2번 문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으로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영업이 아닌 것은 결론은 다중영업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인데 답은 백화점, 이건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의 시설들이 다중업소보다는 큰 규모예요. 다중업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규모가 크진 않고 작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영업장들, 종류들을 한번 묶어놓은 겁니다. 그걸 다중영업소라고 한 거고요. 답은 4번 되는 거죠. 3번의 다중영업소법상 다중영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그냥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느낌상 답은 3번 나오잖아요. 설계 도면 작성을 갖다가 업주가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받는 4시간 과정 교육인데 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게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현행법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소방시설, 방아시설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관련 내용이고 관련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문제 답은 3번 되는 문제고요. 4번 문제, 다중영업소법상 다중영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의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죠. 권유할 수 있다가 되지 강요는 할 수 없고요. 2번의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결정하고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14일 이내입니다. 이게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게 돼요. 4번 문제에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고 3번의 다중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화재배상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당연히 그 보험회사는 거부할 수 있겠죠. 3번이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번, 2번은 틀린 설명이고 4번의 소방서장은 본부장 서장들인데 다중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었을 때에는 다중영업주에 대한 인허가에 취소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 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 그래서 사실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누가 해주는 거니까 그러나 구청에서 하지 소방서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요청입니다. 요청. 4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문제고요. 이어지는 5번 문제입니다. 다중영업주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중영업주 관련된 계획에 보게 되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연도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소방청장이 또 매년 합니다. 그래서 5년, 1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방청장에 수립한 계획을 시행하는, 집행하는, 집행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계획이 누가 하냐면 본부장, 서장, 각 지역에 있는 그래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집행계획을 매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장이 하게 돼요. 소방본부장이 각 지역에서. 그래서 청장이 일단 뭐 한다고요? 5년마다 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 한다는 거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인데 보기 중에 답은 4번 되는 문제고요. 이건 뭐 문제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일단 기억하실 건 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1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화재 안전에 관한 정보책이 구축, 안전관련 법령 정비, 그리고 적절히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기술연구개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가입관리 방향, 그리고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화재인 평가, 그리고 기타 대통령 전환 사항이라고 합니다.